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functio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에는 입력 값으로써 parameter라는 것이 있고요. 그 function이 반환하는 return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이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type, 그 다음에 variable, method, tuple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function을 사용하는데 그 파라미터, 입력이 되는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그 반환되는 출력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function은 뭐죠? 수학에서의 function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mapping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실수로 넘겨지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x라고 하는 실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pi에 그러니까 x를 180으로 나누고 거기에 pi를 곱한 것. 이게 뭐죠?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하나의 function이라고. 왜냐하면 이 자체도 지금 뭐죠? 실수니까요. 그래서 어떤 실수값을 또 다른 실수값으로 넘기면 실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하여튼 그런 set에서 다른 set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을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있어서 우리가 x라고 불리우는 이건 뭐라고 불리우죠? argument라고 불리우죠? 그 function에. 그러고 나서 그 fx는 또 뭐라고 하죠? 그 function의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fx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뭐 y로서 받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x라고 하는 것이 어떤 argument로서 input이 들어가고 그 function으로. 그럼 function의 output로서 어떤 result 결과로서 y가 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 안에서도 function이라는 것은 argument도 받고 그리고 그 결과인 return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지금 코드를, 이 mathematical를 지금 현재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def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two undervaladiance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 함수는 deg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변수를 지금 현재 argument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면은 deg라고 하는 것을 180으로 나눠서 그런 다음에 masterpy, 이게 이제 그 파이 값이죠. 그 파이 값입니다. 그 파이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값을 return,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two undervaladiance라는 이름이 가지는 function이 있고요. 그거는 deg라고 하는 어떤 argument가 있는데 뭐 이런 저런 저런 어떤 수식을 쭉 계산을 한 다음에 그 deg로 함께 그런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반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의 그 함수 파트와 동일한 그런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two undervaladiance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90이라고 하는 지금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90도죠. 그래서 90도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a라고 하는 거겠다. 왜냐하면 그 집어넣으면 뭔가 결과가 쭉 계산되고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온 그 오브젝트 결과를 이제 a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겠다. 장애는 a가 그 오브젝트, two radians 90도라고 하는 그것을 계산한 그 결과인 오브젝트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리키는 a를 출력해보라고 하면 이제 그 출력된, 지금 실제 two radians 90도가 함수가 실행이 되어진 것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은 사실은 되게 많은, 되게 좋은, 그리고 되게 좋은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 드렸던 type-conversion, 즉 type을 바꾸는 그런 함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라고 하는 이렇게 문자로 적혀져 있는 것을 나는 숫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in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32가 되죠. 그 다음에 17.3이라는 소수로 적혀져 있는 그 숫자를 integer로 바꾸겠다, 즉 정수로 바꾸겠다 하면 이렇게 17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17이라는 정수를 플로팅 포인트 숫자, 즉 소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플로트를 해주면 바뀌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string으로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플로트를 하면 자동으로 잘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셨던 것처럼 string 17, string 3.1415 해서 이렇게 하면은 string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string에 있어서의 플러스는 뭐였죠? concatenation, 즉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space, 공간 하나를 비워두고 붙여달라고 하니까 17, 공간, 그 다음에 3.1415가 하나의 문자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7이라는 것을 complex, 즉 복소수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17 플러스 0j, 그 파트로서 이렇게 complex 숫자로서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수학적인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mat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ath라는 라이브러리도 이미 파이썬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math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degree는 45고, radian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앞에서 보셨던 degree를 radian으로 바꾸는 지금 이 수식을 쭉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math에 radian인데 여기 sine, sine이라는 것은 sine입니다. 그 다음에 또 math에 sqrt, square root죠. 그래서 square root 2를 표기화해서 sqrt 그리고 가로 이것도 2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square root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걸 쓸 때 사실은 또 하나의 제가 좀 그 뭐라 할까나요? 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math에 sine, math에 square root 왜냐하면 이 math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지금 이 함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길게 적으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math.sine은 sin, math.py를 파이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sin, 그 다음에 또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math라고 굳이 다 일일이 안 적어도 되도록 해 놨죠. 자, 이게 사실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math.sine이라는 이게 뭐였죠? 함수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가요? 우리가 휴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한 그 오브젝트, 로봇 오브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에이미가 있고 또 로봇 오브젝트가 또 있어서 얘가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제가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함수도 사실은 오브젝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떤 sign을 지금 수행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파이는 오브젝트 그 숫자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래라면요. math에 math에 sin이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거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math에 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브젝트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거죠. 이 sin이라는 새로운 지금 이름을 하나 변수명을 만들 테니까 이름을 만들 테니까 얘를 지금 똑같은 걸 가르치게 해달라. 그때 기억나시죠? 에이미는 휴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썼냐. 이제부터 휴보가 원래 가르쳤던 이것을 에이미도 가르칠 수 있도록 즉 같은 오브젝트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서 math.sin이 원래 이 sin 어떤 펑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sin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얘도 똑같은 걸 가르치려고 하겠다. 파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얘도 역시 이 math.pi를 가르치도록 하겠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파이 덜렁 쓰면 어 이게 뭘까? 이름 공간을 쭉 살펴보니까 어? 파이가 있네? 근데 이게 파이가 뭐였지?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대로 그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고 sin 어 이게 뭐지? 쭉 검색해보니까 어? 여기에 sin이 있네? 아 sin이구나. 해서 그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function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공간이 따로 있고 오브젝트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된다. 뭐 그래서 이름은 오브젝트를 가르친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파이썬 코드를 읽으시면은 그리고 작성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더 좋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그 function에 argument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여기 뭐 DEG 아 여기 갔죠? 예. 이렇게 DEG라고 되어 있는 argument를 받는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argument들의 이름이 바로 파라메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란 뜻은 지금 COMPUTER INTEREST라고 하는 어떤 그 함수에 amount, rate, years 파라메터가 있다. argument가 있고요. 그 각각 이름 파라메터 이름들이 amount라는 파라메터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function 안에서의 이 파라메터들은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amount, value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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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여기에 amount와 rate와 그 다음에 years 이것들을 가져와서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파라메터는 사실은 그냥 이름 그 자체뿐입니다. 뭐 이 파라메터가 어떠한 뭐 특별한 값을 가지나가 되지 않고 그냥 파라메터는 말 그대로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때 우리가 그 분들 이제 이 function을 아 그리고 그 function을 이제 다만이 아니라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는 간순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function의 결과 값을 이제 계산할 때 우리는 그 그 결과를 return 이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거는 그 function의 끝에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를 어떤 거를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return value는 아 이렇게 value라는 거는 function 안에서 계산했으니까 계산한 이 value를 지금 반환하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때에 있어서 이때 우리가 이제 function compute interest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말 그대로 이자 계산이죠.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함수를 넣었는데 첫 번째는 200, 뭐 7, 1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 1, 20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런 이래야 되면은 이 파트가 실행될 때 지금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200은 amount로 들어가게 되고 7은 rate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은 years에 들어가게 되죠. 즉 이렇게 파라메터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이름을 파라메터로 부르고 그 argument의 값이 이렇게 파라메터 각각의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집니다. 실행이 될 때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나 이렇게 실행할 때는 이제 500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20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계산이 진행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그 계산된 값을 반환하니까 그러면 amount의 값이 200이고 rate가 7이고 years가 1일 때 그 계산된 값이 s1에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라고 얘기하듯이 s1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s1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500이 amount rate가 1 그 다음에 years가 20인 것에 대해서 계산이 쭉 되고 나서 마지막 그 결과 값이 s2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파라메터 그리고 argument 값이 들어갔을 때 return 되는 값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블랙 앤 화이트로서 이미지에 이미지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루마라고 불리우는 intensity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ixel RGB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r 255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b 이렇게 썼죠. 그랬을 때 지금 255 00 이니까 빨간색 0 255 0 이니까 녹색 00 255 이니까 파란색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제대로 된 포뮬라를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루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지금 그 값이 들어왔거든요. 라이트 인텐시티가 근데 그거를 이제 RGB로 이제 풀면 쓰면 즉 이 p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투플러스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이렇게 쭈쭈쭈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티저로서 정수 값으로 바꿔서 반환하게 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블랙 & 화이트 파트를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리턴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예제가 지금 여기 abs라는 absolute value 지금 반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어떤 x가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온 x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으면은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여서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x를 반환해라. 그러면 x가 3이면은 그 리턴 되는 값은 3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면은 그러면은 2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에 또다시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니까요. 즉, 함수 안에서 내가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반환되는 값을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턴 여기 if가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리턴 마이너스 x 됐죠. 그러고 나서는 사실 이 뒤에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그 함수를 마이너스 x를 반환하라고 해서 종료를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값을 반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 코드와 이 코드는 지금 동일합니다. 왜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거 이해하셨죠? 이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x가 들어와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반환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었죠? 그 다음에 if 바깥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리턴 함수를 종료시키고요. 그 종료시킬 때 마이너스 x를 반환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뒷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만약 false가 났다. 즉 마이너스 2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럼 이게 false가 되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실행 안 되니까 바로 if 다음 구절인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냥 아 저저저저저 x가 2면은 이게 false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x가 2면은 이게 false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return x 그대로 이 값이 반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반환하고 x가 0보다 크면 x를 반환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redundant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긴 하지만요. 굳이 이렇게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뭐라 했거나요. 함수에 있어서 반환하는 그 값이 true이거나 false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 말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사실은 predicate 라고도 불리우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a가 b로 나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면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 값이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이게 true 면 true 를 반환하고 false 면 false 를 반환하고 자 이렇게 함수를 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원래 우리가 if니 while이니 하는 것들 있죠. if니 while이니 하는 것들은 뭐가 필요하죠. 조건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실행 될 수 있는 조건 true 면이 false 인지 네 그럴 때에 있어서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 is under divisible x, y 라고 해놓고서 이게 이게 이 함수가 실행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반환되는 값이 추르면은 print x is divisible by y 실행 되겠죠. 근데 is divisible 이 함수가 값이 false 즉 false가 반환이 되면은 그러면은 if statement 입장에서는요. false가 들어왔는데 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지 않겠죠. 자 즉 이 predicate function 이것들을 이게 조건문 if나 while의 조건문 안에 들어 있으면은 일단 그 함수를 실행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실행된 결과에 따라서 if를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실행시킬 건지 말 것인지 y를 loop를 돌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요. 이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주저주저 적어놨는데 사실 어떤 거와 똑같죠? 이게 추르면은 이게 추르고 이게 false면 이게 false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나머지가 0과 같은지 다른지를 반환해 주세요. 그럼 같으면은 추류가 반환될 거고 같지 않으면 false가 반환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도 되지만은 뭐 이렇게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써 적어도 똑같은 예 이해를 하고 바로 사람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그 결과를 사실은 반드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turn right 기억나시죠? 그래서 turn under right 라는 함수 보시면은 휴버를 세 번 이렇게 돌려라 해놓고선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return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return을 반드시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파이썬이 return을 없으면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함수가 종료되면은 그래서 yes를 받았죠? turn right 하고 나서 그래서 print test를 하면은 뭐가 나오죠? 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none이 뭐라고 했었죠? 어떠한 오브젝트가 비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none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어있음 empty state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def turn right 를 보니까 turn right 함수에는 return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return하는게 없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 비어있는게 리턴된다. 이 세 개단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비어있는게 리턴된다. 따라서 파이썬은 자동으로 none이 반환된다. 라고 이렇게 셋업하고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turn right에 대해서 반환되는 값을 받게 되면 그리고 출력하면 none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함수에 대해서 그 argument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파라메터 그 다음에 return 되는 값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input x 를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작업이 수행된 다음에 그 결과 값이 반환되면 그거를 y 여기서 y라는 형태로서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이거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와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하시면 그거를 그대로 파이썬의 구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는 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함수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